자 우리가 이전에 element api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set attribute를 통해서 element를 제어할 때는 이것은 attribute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property를 이용해서 element의 속성을 제어한다면 이것은 property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ttribute 방식, property 방식.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구분이 jQuery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 버전의 jQuery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여기에 a 태그가 t1이죠. 자 t1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t1의 attribute attr을 href로 하면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demo입니다. 즉 적혀있는 그대로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prof를 하게 되면 얘는 현재 문서의 url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을 리턴해줍니다. 즉 현재 문서의 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demo.html이라는 파일 자 이걸 전체 url을 리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attr은 예, attribute 방식 즉 get attribute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prop는 여러분이 property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2는 자 이 element인데요. 자 이 element의 type은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체크드라고 하는 이 html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체크드라는 속성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체크박스는 이렇게 생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이게 없다면 체크가 비어있는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t2 attribute 체크드를 하게 되면 이 html 코드에 적혀있는 이 체크드에 해당되는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prop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체크드 상태라고 한다면 true 만약에 체크드 상태가 아니라면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attr은 attribute 방식 이름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prop는 property 방식이라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jQuery를 통해서 jQuery API를 통해서 element를 제어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는 일단 코드가 짧죠. 그리고 set, get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장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property 방식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사항들 또는 이 네이밍 규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html 속성의 이름과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jQuery의 API를 이용하게 되면 이 prop의 값으로 여러분이 어 property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 그 이름을 전달하건 아니면 html 속성의 이름을 전달하건 간에 jQuery가 내부적으로 그 차이를 보정을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제를 보시죠. 자 t1 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예 엘리먼트에 prop 로 여러분이 클래스네임을 통해서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구요. 자 여기 t2 이거죠. 자 prop 이번에는 원래 html 속성의 이름인 클래스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property의 어떤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jQuery 내부적으로 예 여러분이 클래스네임이라고 해서 property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름을 쓰건 아니면 이렇게 클래스라고 해서 html 속성의 원래 이름을 쓰건 간에 jQuery가 내부적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쓰건 간에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jQuery를 이용해서 html 엘리먼트의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